자, 왔습니다. 네, 그럼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중앙에 서 주시고요.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네, 편안하게 미소와 네, 카메라를 향해서 밝은 모습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손인사도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자, 셋, 둘, 하나, 가운데로 시선 옮겼습니다. 아, 멱살 한번 잡힙시다 해서 나쁜 놈들 멱살 잡는 프로 멱살로 기자 역을 맡으셨습니다. 자, 셋, 둘, 하나, 시선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극 중에서 오늘 자리하신 많은 분들과 같은 기자 역을 맡으셨고요. 또 시사 프로그램 멱살 한번 잡힙시다 진행자를 맡으셨는데요. 가운데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영상 기자님들도 계시니까요. 어, 극 중에서처럼 약간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예,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기자, 아, 또 사랑스러운 카리스마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이번 극에서 어떤 역할, 소화력을 보여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하늘 배우님 잠시만 무대 아래로 오시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연우진 배우님을 무대 아래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우진 배우님을 무대 아래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